2, 2, 3 2, 3 2, 3 2, 3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진짜요? 얼마만큼요? 아니요 너무 좋네요 더 좋다고요? 네 태원아 아메리카노 불러줘 네 와 그럼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다 계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와우 제가 또 수원 출신이거든요 저는 염무죽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현 아 수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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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몇 개별로 앉은 거예요? 와우고드 학교가 있어요? 수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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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다 친구는 아니시군요 수현 수현 그럼 오늘 다 같이 친해지면 되겠다 수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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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친해지면 기념으로 저희가 다음에는 좀 신난한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그 노래가 뭐죠? 수현 뭘까요 노래도 후렴 부분에 슛다운 슛다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같이 댄스하게 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즐겁게 열정적으로 한번 즐겨볼까요? 가 봅시다 가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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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응원 크게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